... 그니까, 그니까, 그..그치 그림이었으면 진짜 무서웠을거야 호루편이 포함되어 있으니 전철안에서 플레이 시청을 전철안에서 플레이 면 시청을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전철편이에요 전철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뭐 소리야 안돼, 노노노 야 이번엔 좀 힘을 많이 실었어요 이거하고 3편 더 있어요 이거 빼고 3편 더 있습니다 야 이번엔 다음 날 또 내려야해 개차구가 가전 문까지 이동하자 가자 그니까 야 살인 악마가 지금 이 사람이 딱 봐도 범인 같죠 지금 전체적으로 눈이 없어 눈이 없는데 핸드폰은 어떻게 보지? 달걀귀신인가? 그럴수도 그럴지도 몰라 모든 곳이 붕괴되어 간다 깜짝이야 이 할아버지가 놀랬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가지 열차가 이렇게 많이 힘들 때는 어? 이 사람은 저기 그 꼬마의 아빠잖아 지금 여기 지금 비치는 앞 사람은 꼬마의 아빠 결국에는 저기 그 뭐냐 전신주가 돼서 귀신한테 먹겼던 그 아빠랑 똑같습니다 퇴근 퇴근 후에 목급이구나 딱 봐도 넘쳤다 이제 이게 계속 갈 거예요 히어라기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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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분 뒤 아오케오케오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럼 뭐라 벌써 다음녁이야? 파음날 왜 이제 한글을 파괴를 파괴를 시켰죠 가자 일단 가자 저어어 저어 저어 나쁘지 않아 열차가 점점 오고 있어요 이번엔 아까 그 여자애가 잠깐만 이 남자애 봐봐 눈이 눈이 있는데 눈이 굉장히 음흉해요 저럴때는 119에 아 112에다 신고해야 됩니다 오호 오호 미미나 찾아오세요 이거하고 추천겜 하실건가요? 추천겜은 다음번에 저기 그 추천겜은 제가 디코로 받고 있거든요 디코보고 제가 추천겜 한번 보고 이거 하자고 하면 오 뭐야 없었잖아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마모나크 도착 도착 잠깐만 아까전 아저씨였는데 지금은 여고객 도착 됐어 이제 열고 갑시다 여자애는 왜 안내려 쟤는 아 쟤는 내릴 때가 아니구나 키사라기 따옴 따옴 날 따옴 날 따옴 날 따옴 날 따옴 날 아직까지 무서운거 없죠 괜춘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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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돼있네 따옴 날 아니 게임에 집중하자 우리 그냥 여기서 내리면 안되겠니? 개차구까지 가까운 문으로 가지말고 어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뭐야 여자가 좀 약간 눈이 오우 야 그러지마 자 일단은 다 저기 열차 상대 열차 열차도 왔어요 아우 진짜 이 아저씨 또 일어나 일어나겠지 그렇지 일어나겠지 와 무서운 아니 지금은 없을꺼 ій 귀엽네 ni 저 사람 턱이 없어 저 사람 턱이 없어 눈은 있는데 턱이 없어 아 갑자기 액션게임이 되는거에요? 공포게임이 액션게임이 되는거야? 어 깜짝이야! 놀랬네 지금 지금 7편인가 그럴걸요? 따옴날 따옴날 마옴날 어 뭐야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를 하하하하 체인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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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아 본적은 없거든? 근데 재밌..재미있을거같은 이제 이 여자야 분명히 나 쳐다본다 이제 쳐다본다 100%다 그치? 나 쳐다본다 그랬지? 그 다음에 꼬마아이는 저기에 뒤에서 숨어가지고 아주 앙큼하게 웃지마 핸드폰보고있어 이 사람만 유일하게 지금 정상이야 이 사람만 지금 유일하게 정상이야 어 귀신이 따라오죠 이제 대놓고 대놓고 어어 표시오면은 그 무서운 무서운 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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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고 아주머니 그렇게 입 벌리고 자면은 모기 들어가요 팔이 들어가구 감기 걸려요 조심하세요 뭔소리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더 들어가지 않도록 열리- 문은-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뭐? 고장난 걸까? 반대편 차량으로 나가자 어휴 할아버지 안돼 그렇게 눈 빨리 뜨고 있으면 안돼 할머니도 그렇고 이제 분명히 일어난다 안 일어나네 눈이 다 왜 이래 웃지마 오 깜짝이야 뛰어내린 용기보다는 상당할 용기 그래 어 뭐야 왜그래 왜그래 그러지마 할아버지가 목이 좀 아프신가봐 디크 있는거 같은데 병원에 데려다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어 이 아저씨는 정상이다 어 뭐야 뭐야 이 여자이잖아 근데 이쁘게 생겼다 야 눈까지 있으니까 이쁘게 생기긴 했다 뭐야 왜 점점 어 이 여자애 이 여자애 이 여자애는 저 엄마 찾다가 엄마한테 당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되네 이 여자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열차 아니잖아 아까 그 여자애 그 바다에 뛰어놨던 여자애 그 열차 아니네 아 비니 잘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번호는 풍경이 아닌데 모르는 사이에 지나쳐온건가 다음 유형에서 내려가야해 이게 다 연결되어있네 멀티버스네 뭐 멀티버스였던거이 여기 뭔가 이상한데 그치 뭔가 이상하죠 뭐야 저 사람들 뭐야 내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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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리지마 아 내렸어 네 일본 지하철일거에요 이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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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이온날이 뭐에요 네 이온날 네 아 이온 이온날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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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 내려간랄 뭐야 다 유령 됐어 그럴리가 안돼 돌았쌌나 뭐야 방금 사람 지나가지 않았어? 아닌가? 봐봐 사람 지나간거 맞네 와 무서웠다 방금 재밌어 무서웠다 와아 저 꼬마 애가 제일 안 무서워 뭔가 무섭게 하려고 좀 뭔가 한 것 같은데 저 꼬마 애가 제일 안 무서워 열차가 이 열차가 야 와아 왜그래 봐봐 입 벌리고 자니까 그렇게 되지 웃고섬 아까 한 번 놀랬으면 됐지 두 번 놀라진 않는다 뭐야 할아버지가 그렇죠 이거 신고해야되죠 봐봐 다 귀신 됐다니까 지금 봐봐 다 귀신 됐어 봐봐 다 귀신 됐어 어떡해 어 다 나만 우리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위에 손 달린 거 봐봐 머리 만져진다 뭔가 기괴하다 그냥 다음 개착국까지 가지마 그냥 그냥 내려오 그냥 내려서 그냥 거기서 걸어가면 되지 그거를 굳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어? 이런 사단을 만들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저 여자애 왜 그렇게 그러다 또 깨지겠으면 그러니까 어어 어어여악 multiplied 그러지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리즈 중에 가장 무서울게 지금 와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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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꾸 떨어지지 말라고 오우 아 그러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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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感覺 그러지마아 그러지마 그냥 내리지 마 그냥 어? 어? 저건? 아아 왜 내가 건너편에 있는거야 김민우 남아야 나는 무슨 전차를 타고 있는거야 이 전차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거야 미기가 와대 희단히 가하잖아 그때 미기가 와대 안 돼이 떨어졌어 결국 떨어지고 말았어 이게 해질랏 속 나란히 달리는 장래 전철이래요 여어어어... 이것도 크레딧인가? 양평, 양평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상 못했다 나 어디, 어디인지 예상 못했다 양평이었어 이 coefficients Maarám e tak 네. 바로 다음 게임 바로 다음 게임 크레딧을 잘 만들었을 때 만들 성의가 있으니까 크레딧만 잠깐Os 볼까? 지옥차원 지옥철 인정 인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등학교는 과연 지옥철인 맞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사막을 걸어다니잖아요 학교기는 등교기는 사막으로 사막길 아닙니까 사막 한가운데 아닙니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들 힘든거는 똑같애 진짜 그럴 때에 있으면 우리가 힘을 더 내야 돼 다행히도 고스나인은 원래 1시간 거리였다가 지하철이 생기면서 지하철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하철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하철이 이쁜 여자애가 지하철이 불쌍이라 지하철이 불쌍하다 지하철이 불쌍하다 지하철이 불쌍하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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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